와 그거 목도리 뭐야 와 색깔 이쁘다 장갑이야 목도리야 목도리야 이거 드니꺼야 어 메이드? 그치? 내 색깔 되게 잘하네 너무 귀엽게 봐 너무 예쁘지? 와 와 스케줄 있어도 짬짬이 저런 거 따면 그치 완성이 될 거야 잘했어 뭔가 우리가 직접 해준 선물이라서 이게 오래 걸릴 거 같아 사실 내가 시작은 잘한다 마무리를 한 번도 못 잡았어 언니는 잘하는데 그래 바로 그거야 허영아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 얘가 나 이만큼 뜨는데 두 시간 걸렸어 나 배워야 되겠다 언니 아직 할 줄 몰라?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껴서 돌려 돌려 이렇게 빼 이렇게 또 이렇게 껴 그리고 돌려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안에 하려면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해 다음 누가 할래? 지원자 나 해볼래 큐리언니? 그래 큐리언니 몇 줄 하다가 힘들면 하영이한테 터치하자 그래 우리 엄마는 진짜 잘하는데 그래서 난 목도리랑 모자랑 이런 거 엄마가 되게 많이 해줄게 아 맞다 그치 알지? 응 진짜 엄마들이 자식 줄 생각으로 따면 힘든지도 몰라 옛날에는 다 옷도 이렇게 따져졌잖아 어 뭔가 넓어진 거 같은데 아니야 진대로 하고 있어 여기가 덜어져 색이 예쁘다 색이 되게 예쁘지? 응 맞지 지금? 응 주니꺼 완성하고 나면 내 것도 하나 뜰까봐 우리 우리 또 이거 열풍군으로 그렇죠 맨날 다 티아라 어 원래 그러지 메이슨이랑 메이빈이 안 삐질까? 네 그래도 메이든 돌이니까 메이빈은 털털해서 안 삐질 거 같은데 메이슨이 삐질 거 같아 잘했지 잘했잖아 잘했네 그래 코 안 빠지네 다행이다 자 다음 안녕 이거 지금 우리 아들 메이든한테 선물을 짜고 있어요 메이든한테는 동일이에요 너 이만큼만큼 못 잤어요 어떡해 중간쯤 짜다가 이만큼 풀려가지고 다시 풀었어요 메이든 엄마가 너 주려고 지금 짜고 있어 자면서도 짠다? 너 알아? 내가 생각에는 이게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거 같아 우리 비빈은 뭘 해도 다 잘 어울리겠지만 언제 다 뜨냐? 응 응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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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이 둘이 다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이거 저희가 직접 짜주면 돼야 돼요 지금 저희 이빈이가 목이 두껍진 않잖아요 원래 목도 이만큼 해야 되는데 목표 그래서 우리 이빈이 줘야겠어요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누나 이 목도리 우리가 직접 끈 거니까 예쁘게 잘 하고 됐지?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줄게 누나한테 가자 왜 이빈이 둘 왜 이빈이 둘 왜 이빈이 둘 아 진짜 잘했다 미소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웃어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고기 칠하실때는 이거 어떻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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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 첫 이 메이슨 머리는 뭐예요? 그냥 내추럴하게 배경이 진짜 크림색이라서 와! 금방 멋있어졌네 메이슨 멋있는데? 거울 빨개졌어 메이슨 거울 빨개졌어 거울이 빨개진 게 아니라 메이슨 보울이 진짜로 빨개진 거야 봤는데? 여기 빨갛잖아 그래?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 메이슨? 여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있어? 없어? 그냥 믿고 맡기는 거야? 배가 왜 이렇게 나왔대? 메이슨 끝! 메이슨 끝! 아! 어디다 내고 또 살인미소를 그렇게 어? 메이빈 이마가 커다거나 가만히 있는 거 봐 되게 좋아해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 역시 우리 아가들은 엄마들의 피를 닮은 거야 봐봐 저기 봐 거울 봐봐 눈을 그냥 눈을 어? 메이빈으로 쏴 네 그래요 우리 비니가요 약간 얼굴이 이렇게 갸롭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살리지 마시고 네 뒤를 좀 많이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니가 또 삼형제 중에 아 귀여워 이목구비가 제일 작거든요 이목구비 좀 차려주세요 선생님 스모키로 스모키로 네 빈 눈이 훨씬 커 보이고 코가 어떻게 보여요 응? 저희 삼형제 중에 제일 동양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아기 때문에 삐졌어? 엄마가 너무 그런 말였나? 미안해 그래 메이비 이거 웃어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거기 칠하실 때는 오 우와 갸롱해졌는데 우리 비니 어? 뭐여 들어? 자 이제 옷 입으러 갈까? 비니 엄마랑 아유, 이불라, 이불라, 이불라 가까이 보러 가자, 저기 어디 보러 이건 너 아, 이렇게도 예쁘다 그치? 어떤 거? 아, 이거? 아,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어? 네 남자라고 또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니까 그치? 우리 비니가 목이 좀 짧고 이거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가려지는 건 입으면 안 될 거 같고 이거 봐, 이거 후드인가 봐,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메이드 꼬드 토시 우와, 진짜 귀엽지? 망토, 망토? 너무 이쁘다, 여기도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예쁠 거 같아, 따뜻해 보이는 거, 귀엽지? 진짜 이건 메이비랑 진짜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여워 우리 아가들 속옷이에요 진짜 귀엽지? 이게 기저귀,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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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메이션도 단추도 담그고 잘한다 나왔다 잘 찬다, 진짜 얘 단추도 자기가 껴, 한번 보여줬더니 우와, 메이션도 멋있다 짱이지? 메이션도 진짜 잘한다 근데 이거 단추 하나 잘 맞췄어 메이션도 우리 이거 다시 해야 돼 잘못 찼어 이거 봐, 여기 하나가 남았어 진짜 잘했다, 메이션도 멋있다 목도 해야 돼? 응 목도 안 보이는데 목도 안 보이니까 이야, 예쁘다 쭉 더 여기 옷 다 입고 왜 안 보이니까 너무 커 쭉 더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메이션도 이거는 따뜻하게 신은 타이즈예요 와, 뭐 예쁘다 너무 예쁘다 돌아갔는데 돌아갔어요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끝까지? 오케이, 잘했어 들어왔어요? 옳지, 일어나자 오케이 다 입었어요? 민슨, 옷 지금 입은 거 예뻐? 마음에 들어? 응? 봐봐 이뻐? 왜 이렇게 떨떨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지금 마음에 들어 옷 입은 거? 어? 사진이 안 흘려가는 거야? 바지는 안 입는 거야? 바지는 안 입는 거야, 여기에다가? 근데 여기다 바지 입어야 될 것 같아 맛있어 멋있는 옷 진짜 멋있는 옷 입자 멋있는 옷 입자 멋있는 옷 입자 아우, 전 잘하네 한쪽 하신가요? 손도 잘하네, 알아서 어? 오, 알았어 자, 이쪽 손으로 이쪽 손으로 이쪽 손으로 어, 엄마 미션 할 땐 그렇게 속을 썩 키더니 바지 입자 이거, 저 메이빈 안 잠길 것 같아 메이빈 배가 메이빈이 배가, 배가 배가 나와서 메이빈 많이 먹었지 이거 먹어 우리 비니가 옷이 좀 작은 듯 싶어 부끄러워?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예쁘다, 메이빈 왜 이렇게 예쁘지? 왜 이렇게 예쁘지? 왜 이렇게 예쁘지? 왜 이렇게 예쁘지? 아, 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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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니 이렇게 할까? 빈아 아, 우리 비니가 머리가 이마가 넓어서 이런 헤어스타일은 안 되고 최대한 이렇게 덮어야 해 우와 몰라 최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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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어? 누구야? 이렇게 최대한 가렸어요 뭐 평소 스타일 평소 스타일 봐봐, 너무 올드해 보이잖아 약간 교장선생님 같기도 해 그래서 우리 비니 한층 더 어려보이게 하기 위해서 갈려줍시다 어? 어? 한층 더 버려졌어 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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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 아니야 진짜로? 너무 웃기지? 아, 너무 야해 이상해